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홍입니다. 자 우리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프로야구를 살펴보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과연 모의고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굳이 프로야구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6월 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을 하고 있는 제수 또는 N수생 여러분들이 6월 3일을 기점으로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이제 6월달에 시험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당장 수능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런 캐스트를 준비했다.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보통은 이제 9평 9월달 모의고사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망수잘 구잘수망 이런 걸 조금 바꿔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나오죠. 육망수잘 아니 육망구잘 아니면 육잘구망 육잘수망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달에 망하면 수능을 잘 보고 6월달에 망하면 9평을 잘 보고 6월달에 잘 보면 9월을 망하고 6월달에 잘 보면 뭐 수능 이런 식으로 뭔가 몇월달에 잘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몇월달에 못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아이들이 흔히 쓰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얘긴가 어 그렇다면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성적이 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은 내가 수능 때 진짜 그것보다 못 볼지 잘 보일지 이런 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를 좋아했었어요.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랑 야구 참 많이 했어요. 농구를 농구 안 했냐고요? 하긴 했는데 얘네 두 개에 비하면 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키가... 자 그런데 그런데 야구팀 중에서 여러분 팀 혹시 선호하는 팀이 있으세요? 피디님은 아까 전에 보니까 두산베어스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이글스를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대전 사람이니까. 꼭 그 지역에 있는 연고를 두고 있는 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이글스를 좋아라 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이글스 팬입니다. 왜 웃으세요? 다 웃고 계시잖아요. 야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마음이 참 보살님 같대. 어떻게 하나이글스 팬을 하지? 대단하시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넓으시구나. 그런 얘기들 하거든. 왜냐하면 하나이글스가 항상 프로야구 순위 하위권에 있는 팀입니다. 만년 하위팀이에요. 제가 야구를 직접 보러 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1999년 제외하고 계속 하위팀입니다. 거의 그런데 자 그럼 과연 하나이글스가 진짜 그렇게 잘 못했을까? 한번 볼까요? 봐봐. 진짜 늘 못했을까요? 과연 늘 못했을까? 네. 늘 못했어요. 진짜 늘 못했습니다. 자 2010년 8-2, 6-2, 8-2, 9-2, 9-2, 6-2, 7-2, 8-2. 선생님 9-2면 10등은 안 했잖아요. 9개 팀밖에 없었어요. 이때. 9개 팀에서 꼴찌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계속 하위권에 있다가 2018년에 반짝. 이땐 제가 학원에 오기 전이라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야구를 곧잘 즐겨봤거든요. 학원에 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3위까지 했어요.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전지역에 같이 학교를 나왔던, 초중고를 같이 나왔던 그 친구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던 때가 2018년입니다. 왜? 우리도 드디어, 우리도 드디어 가을야구 하는구나. 찬바람 불 때 긴팔 입고 응원 갈 수 있구나 이러면서 정말 기뻐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반짝이었죠? 안 나와있지만 2019년 9위 했죠. 10개 구단 중에 9위, 2020년 10개 구단 중에 당당하게 10위 했습니다. 늘 못했냐구요? 네 늘 못했어요. 근데 굳이 모의고사를 앞둔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19년도 시범경기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시범경기입니다. 시범경기가 뭐냐면 정규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시범 쪽으로 워밍업하는 거죠. 서로의 전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어떻게 뭐 타순 배치라든가 투수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경기를 한 8경기 정도로 하는데 7, 8경기. 그때 한화가 당당하게 2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이야, 시범경기가 프로야구 개막하기 전에 있었는데 당당하게 2위였어요. 기대감 뿜뿜이죠? 2018년도에 3위 하더니 2019년도 시범경기에서 2위에서 좋아! 2019년은 우승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를 볼까요? 2019년 최종순위. 이거는 이제 정규리그입니다. 정규리그 순위로 건너왔어요. 하나, 하나야. 하나야. 내가 정말 화난다. 하나야. 화나. 화나 여기 있네. 굉장히 화가 나죠? 하나 여기 있어요. 자, 최종 9위로 마감했고요. 2020년에는 10위로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왜 얘기한 거야? 여러분이 6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하셨어요? 9평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까? 두산을 봅시다. 우리 피디님이 응원하고 있는 팀 두산은 시범경기 8위였죠? 두산 뭐 했어요? 우승했습니다. 그쵸? 중요한 건 시범경기에서 떨어지고 시범경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6월달 모의고사가 꼭 수능에서 그 점수가 된다는 건 아니고 6월달 모의고사 잘 본다고 해서 그게 꼭 잘 보는 것도 아니고 6월달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해서 그걸 꼭 못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프로야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야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냐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되겠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범경기 처음에 보여진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강팀이라고 했던 SK라든가 키움이라든가 거의 다 고만고만하죠.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한다는 소리예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잘 해왔기 때문에 결과도 그냥 꾸준히 가는 거고요. 조금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내 실력이 탄탄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2위의 랭크를 하게 되면 그 실력이 나중에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멘탈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실력 발휘가 안 돼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결론은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은 아무도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괜히 시험 보기 전에 혼자 그냥 어떤 뭐 카페라든가 인터넷상에 있는 글들을 보면서 아, 이번에 유평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말 그대로 모의고사구나. 이거 단순하게 그냥 시범 경기처럼 모의고사인 거예요. 실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실전은 9월달 평가원도 아니고요. 수능 당일날입니다. 수능 당일날 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검다리 과정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올라가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3월, 4월, 6평, 9평 그리고 수능에 빵! 하고 불을 켤 수 있게끔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6월달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9평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너무너무 좌절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뭐라 하고 싶은 거 절대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1월달부터 2월, 3월, 4월, 5월 해서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시험을 생각보다 잘 못 보고 나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너무너무 상처받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내가 나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만큼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 내가 나 자신한테 실망스러운 거죠. 그럼 혼자 자책하고 울고 속상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왜냐?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거기에 계속해서 얽매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러지? 아 나 공부가 잘못됐나? 아 안 되겠네. 라면서 거기 매몰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지금 화살표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린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시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서 있어가지고 앞으로 안 가려고 하면 밀고 밀고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시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수능으로 밀고 갑니다. 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을 더 빠르게 재촉할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6평 결과에 그대로 얽매어 계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6평이 끝나고 나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뒤돌아보세요. 살짝만 이렇게 있다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방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내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내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 번쯤은 분석을 해보시고 어? 아 이거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대로 계속 가야지.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 혼자 고민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전문가 선생님, 담당 선생님, 교과목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6평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여기 수점이 이게 6평인 거죠. 6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등등등 모든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걸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설정하는 시험이다라고 받아들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결정하셨다면 그때부터 이제 언제까지? 9월달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쭉 밀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맞다.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 한 번, 예를 들어서 방향을 딱 정했는데 한 2주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생각보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숙고에서 정해진 방향이나 공부법대로 어쨌든 한, 두 달 이상은 끌고 가서 효과를 봐야 돼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방향을 결정했으면 뭐 해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뒤에 얽매여가지고 그 점수에 얽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점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아요. 제가 예전 퀘스트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더 잘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멘탈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스스로 체면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긴 수험생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면 그 힘든 수험생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정말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갖는 부담감이 클 수 있지만 그런 멘탈 관리 잘 하셔서 실전 보듯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제가 한국사에 한해서 한국사 과목입니다. 제가 M라이브를 드디어 해요. 박수 안 치니? 자 M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이게 실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 번씩 M라이브 강의실 한 번씩 보고 우와 나도 해보고 싶다 했는데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6평을 대비해서 이제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제가 모의고사 1회분을 만들 거고요. 5월 21일 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예요? 뭐 그렇게 생겼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6평 대비 종웅쌤의 한국사 실전 모의고사 바꿔달라 그래야지 웅쌤이라고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한 회분을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올려드리면 그걸 푸시면서 풀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현장 강의 친구들이랑 이게 제가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분당 세계사 수업이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뭐 어디 수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현장 수업은 참 재밌어요. 이게 항상 그런 거 있죠? 수업이 끝나고 하면 너무 아쉬운 거. 아 이렇게 재밌는 수업 이거 올리고 싶다. 인강에 올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하는 커리는 인강에 올라가지 않는 커리라서 그냥 현장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수업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의 그런 뭐라고 해. 그런 반응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제가 M라이브 특강에서 그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분들 찾아오시면은 제가 한국사만큼은 1등급을 넘어서 만점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긍정염에 가득 담아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M라이브에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공지사항에 가면은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그 분사 담당 선생님께서 이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한국사 실전 모의고사 라이브 특강 해가지고 나와있고 이거 신청을 해야 된대요. 아까 보면은 신청하기 있잖아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셔야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라이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한국사 좀 똑똑똑똑똑 정리해드리는 거 보시면은 분명히 6평은 잘 볼 겁니다. 그리고 6평을 잘 보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냥 한국사 수능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저와 한 번만 만나시면 수능 때까지 공부 안 하셔도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응? 하고 보시면 다 잘 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벤트도 해요. 그래서 백다방 소프트 아이스크림 저도 하나 주세요. 바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6월달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멘탈 관리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테니까 전략을 세우거나 멘탈 관리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구하시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고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시죠? 제 Q&A는 질문글도 많지만 상담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은 조금 더 나은 뭐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잘 치르고 오시고요. 저는 라이브 특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